안녕하세요. 그대가 이미 알고 있는 아는 영어 기본 동사 말하기 편의 김경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수업인데요. 본격적으로 수업하기에 앞서서 강의 소개 간단하게 드릴게요. 강의 제목은요. 아는 영어고요. 아는 영어 시리즈 중에 기본 동사 말하기 편이에요. 제목에서 짐작을 하셨겠지만요. 이 수업 들으시려면 아는 게 조금은 있으셔야 돼요.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약간의 단어, 단편적인 문법 지식 정도면 충분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접하게 되는 영어에 대한 지식 정도면 이 수업 따라가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영어 공부를 단어도 조금 외웠고 문법 공부도 했는데 말을 못하겠다. 영어 문장 만들지를 못하겠고 간단하게 글을 써봐라 하면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된다. 그런데 영어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 엄두가 안 나고 이왕이면 내가 알고 있는 걸 잘 활용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든 강의예요. 강의는 총 30강이고요. 매 강의에서 제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동사 하나씩을 다뤄요. 그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 그 다음에 확장된 의미, 그리고 그 동사가 들어간 유용한 수거표현, 아니면 간단하게 장문 연습을 하는데요. 말하기 수업에서 장문을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나오는 예문들을 말로 하면 말하기고요. 글로 쓰면 장문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 문장 패턴을 잘 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 건데요. 영어 문장을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동영상 강의를 시청을 하시고요. 제가 학습 자료 내지는 복습 자료라고 해서 우리 수업에서 다뤘던 모든 문장과 그 문장에 대한 한국어 해석,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하는 단어들을 의미를 달아놓고요. 추가적으로 수업에서 미처 못다한 문법적인 설명을 달아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이 수업은 본격적인 문법 수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문법 용어를 배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하다 생각이 되시면 문법 책을 찾아보시거나 다른 선생님들의 문법 강의를 들으실 때에 도움이 되시라고 약간의 문법 용어는 들어가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수업 듣고 복습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말도 많이 해보고 영어로 글도 한번 써보고 문장 패턴을 잘 외우고 구조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복습이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채워나가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복습 충실하게 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동사는요. get이에요. get은 워낙 의미가 많고 용래가 다양해서요. 다음 시간에도 get 가지고서 추가적으로 한 강 더 하도록 할게요. 자, 다들 아시겠지만요. get 같은 경우는요. 제일 기본적인 뜻이 무엇을 얻다예요. 오늘 여기에서 의미 확장된 거 그리고 유용하게 우리가 쓸만한 수가 표현까지 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제가 get 다음에 이렇게 괄호 표시를 해놨어요. 이거는 뒤에 우리가 문법 용어로는 목적어라고 하는 말이 오는 경우거든요. 뒤에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물건이 올 수도 있고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get과 어떤 식의 단어가 조합을 하는지 한번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What did you get for Christmas?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는 무엇을 get, 얻었니? 이런 뜻이죠. For Christmas. 이거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정도의 의미죠.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얻었니? 뭘 받았니? 결국 이 말이고요. 여기서는 빈칸에 해당하는 말이 what이에요. 무엇을 얻다, 무엇을 받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예문 보시면 We're so happy to get a chance to perform.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얻었다에 해당하는 목적어. Get a chance거든요. 찬스 같은 경우에는 기회, 눈에 보이는 뭔가는 아닌데요. 꼭 물건을 얻거나 물건을 받다. 이렇게 구체적인 게 왔다 갔다 할 때만 get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같이 추상적인 개념 역시 get 다음에 올 수가 있어요. 여기 get a chance to perform. 여기서는 이게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 to 부정사라고 하죠. 그래서 굳이 문법책을 찾아보시면 이걸 용법 분류를 해요. 형용사적 용법이니 명사적 용법이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기회, 찬스를 꾸며준다 해서 굳이 굳이 분류를 하면 형용사적인 용법이에요. perform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다. 이거거든요. 여기서는 이런 용어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는요. 아, 뭐 뭐 할 기회 이런 말을 할 때 a chance 다음에 to 그리고 동사 원형을 쓴다. 이런 패턴, 구조를 알아주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문법책에서 참고하시라고 to 부정사라는 용어 그리고 형용사적인 용법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get a chance to perform. perform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일을 수행한다, 행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뭔가를 공연하거나 연주하거나 연기하는 거 사람들 앞에 나서서 무언가 하는 거 이게 다 그냥 perform이에요. 그래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get 우리가 얻을 수 있어서 we're so happy, 기쁩니다. 여기서도 to get 해서 to 부정사가 나왔죠. 여기에서는 이제 그 happy의 이유를 설명하는 이것도 사실 무슨 용법이냐가 중요하다기 보다는요. 뭐 뭐 해서 기쁘다 이렇게 할 때 이유를 설명할 때 we're happy to, 아 이런 구조를 쓰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파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we're so happy to get a chance 이래서 아 투부정사가 이런 식으로 쓰이고 get 다음에 이런 명사도 오는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 finally got a job 이렇게 돼 있어요. got a job 이거는요. 직장 내지는 직업을 얻다. 결국에는 취업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말에 취업, 여기에 한 단어로 딱 떨어지는 영어 표현이 뭔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직업을 갖는 거니까 get a job 하시면 됩니다. 영어에서는요. job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hance 이런 단어 전부 다 세는 명사예요. 사전에서는 가산명사라고 하거든요. 셀 수 있는 명사 영어에서는 명사가 셀 수 있냐 아니면 셀 수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를 정하지 않고서는 영어 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I finally got 그 다음에 job을 a job으로 할 거냐 the job으로 할 거냐 jobs로 할 거냐 the jobs로 할 거냐 뭔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job으로 할 거냐 근데 job 같은 경우에는 세는 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job으로 쓸 일은 없어요. 그래서 a job, the job, jobs, the jobs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아 이게 부정관사 어가 무슨 용법이고 무슨 의미냐 그거보다는요. 아 영어에서 세는 명사, 세지 않는 명사로 명사를 나누고 이걸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말이나 글을 쓸 때 선택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뭘 쓸 거냐 어떤 형태를 쓸 거냐는 다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하나라고 보면 I finally got a job. 이게 이제 나 마침내 취업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get 다음에 뭔가 추상적인 개념도 올 수 있고 영어에서는 명사를 세냐 안 세냐가 중요하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You should get some sleep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sleep 이게 잠. 막연하게 잠을 자다 할 때 sleep은 세지 않아요. some 같은 경우에는 세지 않는 명사 앞에 쓰이면 정도를 나타내서 약간의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는 약간의 잠을 자야 한다. 약간의 잠을 영어 개념에서는 얻는 거예요. 우리는 잠을 잔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어에서는 잠이라는 거를 우리가 획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의 잠이냐면 약간의 우리말로 하면 너 잠 좀 자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get 다음에 정말 무언가 구체적인 물건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회라든가 일자리나 잠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다 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의미를 조금 확장을 해서요. 뭔가를 얻다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무언가를 받다 혹은 어디에 도착한다, 이른다, 다다른다 이런 의미로 get이 쓰이는 경우를 볼게요. get 다음에 something 이거는요. sth 해서 something을 제가 약어로 쓴 건데요. 이거는 특정한 물건일 수도 있고요. 앞에 예문에서 살펴봤지만 무언가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근데 get 다음에 어쨌든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온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something 이거는 사실 문법 용어라기보다는요. 대상 중에서도 사람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예문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무엇을 받다라는 의미로 이 구조가 쓰이는 경우 볼 거고요. you've got mail 이거 이런 제목의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직역을 하면은요. 당신은 받았다 혹은 얻었다 메일을. 그죠? 이것도 영화 제목이요.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고 그냥 you've got mail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you've got mail 이거 직역하면 너무 이상하거든요. 당신은 메일을 얻었다. 결국에는 당신은 메일 우편물을 got, 받았다. 그리고 여기 apostrophe ve는 have 이거를 줄인 거죠. 그래서 have got 이게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데요. 현재 완료 시제는 지금 상태가 어떻다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 시제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메일을 받은 상태다. 맥락에 따라서는 이 메일을 막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어쨌든 너는 메일을 받았다. 메일이 와 있는 상태다 이거죠. 결국에는 이게요. 편지 왔어요 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 주어를 you로 쓰고 get을 써서 메일을 얻었다. 결국에는 받았다는 의미고요. 여기서는 학점 얘기를 하는데 학점은 우리말로도 받다고 하죠. 이때 학점을 받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get입니다. 나는 a를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영어에서. 전체사 in 같은 경우에는요. 영역, 측면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in을 써요. 그래서 영어라는 영역에서 나는 a 학점을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학점으로 a, b, c 이런 게 쓰일 때는요. 얘네도 세요. I got an a. 이렇게 해서 앞에 a 앞에 부정관사 an이 붙었어요. I got an a. 그리고 전체사 in의 느낌도 잘 보세요. 영역이나 측면입니다. I got the feeling that it's not going to work out. 이 예문에서는요. 여기 something에 해당하는 게 매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물건이지만 여기서는 feeling, 막연하게 개념이죠. 느낌. 그래서 I got the feeling. 느낌을 받았다. 사실 이 경우에 get을 얻었다로 해석을 하면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that 같은 경우에는요.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뒤에 이렇게 문장,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는 문장을 이끄는 경우. 그런 걸 이제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굳이 문법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동격의 that이라고 해요. feeling, 앞에 나온 명사의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동격이냐 아니냐, 무슨 저를 이끄느냐, 무슨 격이냐, 이런 건 정말 중요하지 않고요. 이러저러한 느낌을 받았다 할 때 feeling을 쓰고 that을 건 다음에 거기에 주어 동사에서 문장을 쭉 붙여주면 이러저러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이 구조 자체를 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자꾸 문장 패턴이라든지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면요. 문장의 성분이나 문장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 의미 단위를 연결을 어떻게 했나. 이런 거를 보시라는 뜻이에요. So feeling that, 이게 이러저러한 느낌을 받았다 할 때 feeling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이고요. 접속사 that을 붙이는 게 그렇게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It's not going to work out. 여기서 work out은요. 흔히 운동하다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아니면 어떤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 있어요. It's not going to work out 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 같다. Be going to 라는 말이 나오죠. It's not going to. 이건 우리가 미래 시제라고 외우죠. 그래서 뭐뭐 할 예정이다. 일어날 확률이 좀 높은 일에 대해서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So work out,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느낌을 내가 get, 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I sent an email to get the approval from my boss.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는 approval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동의 아니면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보통 윗사람이나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받아야 하는 승인입니다. 승인이에요. 승인이나 허락이라는 뜻이 approval이고요. 이런 거를 얻어내는 거, 결국에는 승인을 받는 거 할 때도 get이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get 다음에 뒤에 something 이런 거에 해당하는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건도 되고요. 학점이라든가 느낌이나 인상 그리고 승인 이런 추상적인 개념까지 올 수가 있어요. I sent an email,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뭐 하려고요? 승인을 받으려고요. 승인을 얻으려고요. 누구한테서요? 나의 상사에게서부터요. 나의 상사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기서는 영어 어순 잘 봐두세요. 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누구로부터. 이런 식으로 말의 단위를 조합을 하게 돼요. 지금 이 한 강의 가지고서 혹은 이 시리즈 하나만 듣고서 영어 문장에 대해서 구성하는 방법을 내가 마스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시면 안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이 이루어지는 원리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조금 분석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여기서는 뭐 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할 때 투부정사를 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get이요. 어디에 이르다 또는 도착하다는 의미로 쓰일 때는요. get 다음에 전치사 to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somewhere 이거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장소에 해당하는 말이 오면 돼요. when did you get here? 여기서는 to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here 자체가요. 여기에 뭐 이런 to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고지품사를 분류하면 부사라서요. 전치사를 안 썼어요. so when did you get here? get to here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get here 입니다. 너 여기 언제 왔니? 그래서 도착한다는 의미로 게시 쓰이기도 해요. we got to LA on Saturday. 여기서는요. to LA에서 LA로 LA 쪽으로 전치사 to가 제일 기본적인 의미가 어느 어떠한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에 우리는 LA에 이르렀다. LA에 도착했다. 이거고요. LA에 혹은 LA로 이런 느낌으로 전치사 to를 썼다면 여기 on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일에 어떤 날에 할 때 요일 앞에 붙어요. 혹은 날짜 앞에 붙고요. 그래서 LA에 토요일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I couldn't get to bed until dawn 여기서 dawn 같은 경우에는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until은 그때까지 그죠? get to bed 이게 꼭 구체적인 도시나 나라 이름이 아니더라도요. 침대라는 장소 침대라는 장소에 정말 물리적으로 가지 못했다. 결국에는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잠들지 못했다. 나는 잠을 자러 가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새벽까지요.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는 뜻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러 가다 할 때 침대로 가다 해서 get to bed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자 이번에는요. get이 들어가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먼저 알아볼 표현은 get into예요. into라는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요. in이 안이죠. 그리고 to가 어느 쪽으로 그래서 안으로 안쪽으로 그래서 의미를 크게 분류를 하면은요. 어떤 곳으로 진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때 get은 어느 쪽에 이르다 도착하다 이런 의미에 가깝겠죠. 예문 보시면요. they got into the car 이거는 차에 완전히 들어가서 탄 그런 느낌이 나죠.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차에 탔습니다. 이 뜻이고요. my kids got into elite colleges 여기서 elite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말로 elite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영어에서는요. 이걸 발음을요. elite라고 안 하고요. elite 해서 강세가 두 번째 음절에 있어요. elite라고 발음을 하고요. elite colleges 하면은 우리말에 가장 가까운 표현은 명문대예요. 엘리트들이 들어가는 대학교 뭐 이렇게 해서요. so my kids 하면 우리집 애들이 got into 들어갔습니다. elite colleges 명문대에 이거를 직접 다른 사람 면전에서 이런 말을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요. so get into elite colleges 대학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할 때 입학하다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가다 할 때도요. get into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colleges 해도 되는데요. 명문대라는 표현을 제가 추가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앞에 elite를 붙여봤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 꼭 물리적인 공간에 들어가지 않아도 어딘가에 진입하다 들어가다는 의미를 get into를 쓰면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문 하나 더 있어요. I was a liberal arts major and got into the tech industry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liberal arts 이게요. 우리나라 학제에서 가장 비슷한 전공이 인문학이에요. 그 다음에 major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전공하다 내지는 전공으로 배우잖아요. 그런데 I'm a blah blah major 하면 전공자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나는 인문학 전공자였는데 got into 들어갔어요. 진입했어요. 어디예요? the tech industry 테크가 테크놀로지 이거 기술 줄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IT 업계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정 업계를 이야기할 때 industry는 세는 명사기 때문에요. 무슨 무슨 업계 할 때는 앞에 보통 the가 들어가요. 그래서 the tech industry 이렇게 하면 기술 업계 IT 업계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업계에 진출하다 내지는 이쪽 업계에 들어간다니깐 종사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get into가 여러가지 의미로 쓰이는 걸 봤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표현은요. get over에요. over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넘어선다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 get도 마찬가지로 어딘가에 이른다는 느낌이 있고요. get over 하면 넘어선다. 결국에는 뭔가를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극복하다에 해당하는 overcome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그거 하나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get over 여러가지 표현을 같이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자체롭게 쓸 수가 있겠죠. 예문 볼게요. I really want to get over my fear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fear 두려움을 get over 넘어서고 싶어요. really 들어가서 그 want의 정도를 강조를 한 거고요. 뭐뭐 하고 싶다 할 때 want 다음에 뒤에 동작이 나오는 경우에는 투부정사를 써요. I want to 이거는 그냥 네, 이거 통째로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get over my fear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넘어서고 싶다 극복하고 싶다 이거고요. it took almost two weeks for me to get over the flu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극복하면 여기서는 독감이죠. 독감이라는 질병을 넘어선다. 다 낫는다는 뜻이고요. 여기서는요. it takes 그 다음에 시간 for somebody 투부정사 이 구조가 되게 기본이 되는 구조 중에 하나인데요. 자세한 거는 제가 복습 자료에다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붙여 놓기는 했어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다음에 take를 쓰시고 시간이나 비용 노력을 쓴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시면요. 뭐뭐 하는데 여기서는 get over겠죠. get over 하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앞에 for me 의미가 들어갔어요. 이거 문법책에서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해서요. 이 문장 전체에서 원래 주어는 문법적으로는 it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get over 하는 거의 의미상의 주체가 나 라는 뜻이죠. 내가 get over 하는 데에는 거의 2주가 필요합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독감을 get over 극복하는 데에는 거의 2주가 takes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 얘기를 해서 it took 해서 과거 형태로 썼어요. 독감이 다 났는데 거의 2주가 걸렸다. 그런데 독감을 극복하는 주체가 날아서 투부정사 앞에는 이런 식으로 의미 표현을 할 때 for를 써요. 이거는 그냥 거의 굳어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구조는 take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그냥 한 번 봐주세요.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한다. 뭐 하는 데에는 그래서 it takes 시간, 비용, 노력 투부정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 didn't sleep much to get over the jet lag 이렇게 돼 있는데요. jet la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 여행을 할 때 발생하는 시차 있죠. 특히 그 시차로 인한 피로 그래서 우리도 시차를 극복한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시차를 극복한다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get over the jet lag 에요. I didn't sleep much 나는 잠을 많이 안 잤다. 뭐 하기 위해서?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극복의 대상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에서부터 병 그리고 피로감 여러 가지를 뒤에 갖다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get over 이거는 get의 기본적인 의미 그리고 over의 기본적인 의미에 충실하면 유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오늘 get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예요. 앞으로의 수업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습 열심히 잘 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이미 알고 있는 아는 영어 다음 시간에 확인해 둔 atory eloop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